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원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복되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오늘도 열어주시고 시간시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청하를 시작하게 하신 삶 속에 주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진리 속에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병들고 굽어진 마음과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기다리는 만물처럼 우리 영혼과 삶의 모든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변화되고 성화된 삶을 통해서 주의 새롭게 하시는 계절이 이 땅 곳곳에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사서 12장 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23절은 중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오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디라 시온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안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에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록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해수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을 루벤 사람과 갓사람과 무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상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하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곧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난의 모든 크고 작은 성업들을 취하고 그 성업의 왕들을 모두 진멸하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전무후무한 연속된 승리와 완전한 정복전쟁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전쟁의 장소와 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일을 우리들이 해냈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땅을 취하고 가난의 왕들을 모두 제압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역사로 물려줄 만한 것들은 분명 사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시고 또 잊지 않고 세워나가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신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것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망의식을 확고히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앞으로 보거나 뒤로 보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써 그 모든 왕을 이기신 만앙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경유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갖기를 바라시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난의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뜻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늘 바로 세우며 영적인 옳은 유산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요청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급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자신들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숙의 13장 28절의 말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학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임 후손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바와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상대에 대한 평가는 극대화시켰고 상대와 상악만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들은 극소화시켰습니다. 결정적인 큰 문제는 보이지는 않으나 그들의 삶에 분명히 실제하시고 함께하셨던 하나님 바하로왕을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땅 가난에 입성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망각한 채 마음의 불신의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광야 2세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대장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들 자신을 거룩한 군사여 백성으로 인식하며 나아감으로써 광야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안학자손들 모두를 진멸하였고 그들의 땅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삶에서 승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에 있다면 영적 삶에서 실패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는 것과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실패를 당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만앙의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요, 폐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든 것을 취하고 얻는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한 자 교만하고 혹은 세상과 비교하여 자신을 한없이 볼품없는 자로 여기는 삶은 결코 승리를 얻거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약속의 성취의 목전에서 실패하여 넘어질 위기에 있을 때에 여호소와 갈렙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며 그들을 깨우려 했습니까? 민숙이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 1세대가 마음에서 잊고 지워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약속과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인지를 재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에 입성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자세이며 축복을 얻는 길이 됨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마음에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절망과 탕식 가운데 갇혔던 이 세상을 죄를 씻고 구원과 생명 소망과 기쁨의 새 역사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함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오염된 땅 가운데서 병든 육신과 병든 심령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주의 거룩과 완전하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분명한 인식을 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인류 고연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점인 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주께서 선포하시고 행하신 말씀과 행동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추호도 세상의 어떤 타협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 시험과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느 시대에 살던지 어떤 환경에 놓인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게 다음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정체성과 삶의 혼돈이 가득하게 된 이 코로나 시대와 그러나 이 혼돈의 상황에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무엇보다도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이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창립 50주년을 통해서 희년, 이 새로운 길로 초대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삶은 분명히 오늘 묵상한 두 가지의 믿음 이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고판 1세대와 같이 두 가지의 믿음이 불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요소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온전하다고 자만하며 교만이 행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역사와 새판자기의 역사 앞에 선 우리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좀 더 나아지는 상태와 변화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삶의 모든 자리와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애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한 백성댐의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에 더욱더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다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영적 승리의 원리를 따라 오늘 이 삶을 이루고 주의 구원과 승리의 새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를 백성들이 얻게 된 놀라운 승리와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심을 보며 그 원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백성된 좌의 정체성을 따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 영적 중요한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거룩한 군사여 사명자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이뤄 주의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을 얻고 나눠주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잃고 방화하며 세상이 헛된 것에 흔들리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추워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의 오실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부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여하며 거룩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재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의 한반도의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국료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여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각계각층에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지 않도록 와가서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예수 글소의 복음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글소의 복음을 듣고 예수 글소의 복음을 듣고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낙은 해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술을 찾는 자 술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깨뜩 깨常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들고 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하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넌 천국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내 맘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주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카치 눈도 들어오는 흉 问